영등포구가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나섭니다. 오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의 점검기간과 3월 9일부터 23일까지의 정비기간을 갖습니다. 총 182개 단지, 726개 동이 대상이며 주요 구조부의 안전여부, 축대, 옹벽, 절개지침화 및 균열 발생여부,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여부,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파손 또는 부식상태 등을 점검합니다. 준공 후 15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되며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사, 관리주체와 합동점검 후 점검표를 제출하면 됩니다.